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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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화인을 화노님의 먹이를 던져주기로 하셨죠. 이걸 오해를 하고 계실 거면 제대로 된 변명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. 자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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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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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, 선배님. 경기. 대형으로. 너무 전부 들을까요? 조금 들을까요? 오늘이 5년전이라고? 본인 5년전이에요? 5년전이. 네. 우승. 우승. 우승, 우승. 뵙. 그런데 째려보면 너무 오버같다는 것 같아요. 그렇게. 뛰. 자, 갑니다. 네. 너 괜찮아? 이제 보이는 거야? 예, 인자 잘 보여요. 아, 그래? 어휴, 야, 물감 되게 높네. 너무 높다 해야 돼. 신성아, 조금만 더 줘라. 누나가 요만하게 나와. 누가? 너 괜찮아? 이제 보이는 거야? 예, 인자 잘 보여요. 브로님은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? 응, 나 괜찮아. 여기 두 손으로 해서 이렇게 싹 올려놔야 되거든? 너무 낮아 없는 주의예요. 자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지갑을 좀 봐줘. 아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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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너무 잘 어울리신데? 포즈랑? 이서방 들러하라. 원래 이렇게 활활하지 않는데? 그죠? 종이가 크니까. 종이가 커가지고. 몰랐어요. 너무 활발하더라고요. 오.. 오.. 자, 좀도 모르시고. 그죠? 티가 너무 좋아. 무섭지? 이거 봐. . . ㄱ... . 상영 여기 기거리가 안나 하나 한번 하나 꺼볼까 하나 한번 하나 가고 하나 하나 라라라라라라 이번에 걸린 것은 저 하인이다 사법한테 오라는 게 느껴줘야 돼 딱 나오는 카드 폐법은 내가 나갈 기술이긴 한데 나와 내기한 자가 합의하에 금 두꺼비가 아닌 다른 것을 내룰고요. 오케이 오케이. 네. 오케이. 이번에 네가 상대할 사람은 나 서유리다. 오케이. 네 오케이. 오늘 어떻게 했어? 아 웃음 터질 뻔했네. 계속. 아 웃음. 오늘 둘이 액션씬 찍어 오늘? 둘이 싸우는 날인데. 오늘 둘이 액션씬 있구나. altri 우리 멤버 입을 customer. 왜 거기에서 뭘 말해? pressing theta again. 원', 누가. 원', 미치원 Ens'. 집중ISS ME. 짧은 стороны 인문естно. 이렇게 하찮은거지 지금? 다 하찮은거지? 1번 내냈어. 1, 2, 3. 1, 2, 3. 올게요. 네 네 아 예 네 네 식사하셨습니까? 저쪽이 있는 걸 진짜 예쁘죠 여기 오 네 네 갔습니다 네 가볼게요 여성 이성과의 신체 접촉에도 아무 고통이 없어 입을 맞추는데 그냥 쪽인데 쪽인데 자세가 그냥 자세가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얼굴 얼굴 한 번 볼까요? 귀엽게? 귀엽게 하면 저렇게 완전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어깨 어깨 그렇지 그 느낌이 날 것 같아 아까 그런 예쁜 아가씨 안 닿았어 야 보여 다 보여요? 다 보여요? 다 보여요? 다 보여요 그리고 너무 안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나 진짜로 한다면 딴 말 하지마 그래 해보라고 뭐 어쩌다보니까 자세가 됐는데 보여줘요 다시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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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힙합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힙합이 하진 않아요 이렇게 힙합이 하진 않아요 안쪽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듯 한번 돌올라 어깨 액셀 이렇게 참, 우리는 저 사이에 그렇다는 스스로 naszej 사랑하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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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